우리의 세계를 위해, 그리고 구원을 맹세한 자들을 위해, 당신들의 세계를 멸망시키겠습니다. 현자여. 그때 내가 루크레시아에게 지팡이를 건네지 않았다면, 나 말고, 전하가 구원자가 되었다면, 적어도 내게 이런 힘이 없었다면, 우리들은 지금과 다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? 지키기 위해서라면, 검을 뽑겠어. 싸우겠어, 그 맹세를 위해서라면. 그 정도론 부족해! 맹팀 투성이야! 그게 전부야!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어! 슬퍼,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놓겠어! 그때의 맹세가 내 전부야!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놓겠어! 어설퍼! 빈트! 결국,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. 현자여. 당신과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만났었더라면, 분명, 지금보다는 좋은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군요. thinkable 난 이사관이 되었으면 불빛아.